이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 완전 다릅니다. 차박 평상 키트인데 알루미늄 제작이 되어 있고요. 차량에 시트를 탈거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고정이 아니라 올려서 이렇게 뺄 수가 있고요. 옆에 보시면 시트 탈거가 아니죠. 시트를 그대로 넣기 때문에 구조등력이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들어서 야외로 뺄 수가 있습니다. 카르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밤에는 위에서 차박으로 잠을 잘 수 있고 낮에는 이렇게 밖으로 빼서 물가 같은 데서 평상으로 쓸 수도 있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평상 키트입니다. 스타렉스 차량도 가능하고 모든 SUV 차량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차량의 시트를 탈거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 쓸 수 있는 폴딩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. 캠핑제 구독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 알 수 있습니다.